안녕하세요. 보람찬 에셋입니다. 지금이 오전 9시예요. 고객님과의 약속을 오전 10시 미팅 한 건, 또 오후 1시 미팅 한 건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동안만 총 2건의 미팅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점심은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뚜벅이로도 이동을 못 할 것 같아서 자동차를 이용하여서 고객님 만나러 갈 건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자차 이용하는 게 더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끌고 다니기에는 너무 커가지고 주차할 때도 조금 불편하고 그런 감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차 이용하면 좋죠. 오전에 고객님 만나뵈러 강장동에 있는 스타벅스에 갈 건데요. 스타벅스에서 고객님께 저 유튜브 채널 알려드리고 고객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말씀도 해드리고 또 촬영을 해도 되는지 여쭤봐서 촬영을 한 번 해볼 거고요. 오늘은 제가 첫 번째 고객님 만나러 가는 이유는 출발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첫 번째 고객님은 저의 VIP 고객님이시고 또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인상도 되게 좋으시고 조근조근 하시고 지난번에는 집에 초대를 받아서 차랑 다가랑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요. 차잔이랑 주전자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인테리어 집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으시고 제가 많이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객님을 만나 뵈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가서 인사드리고 두 번째 자녀분 실송전환 장기보험 잘 설명해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